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따스한 날씨를 보였는데,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길거리에는 반팔 차림하신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가 되면서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차차 흐려져 낮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 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